짜잔! 안녕하세요. 색스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. 이곳은 안산에 새로 오픈한 제 레스실입니다. 이곳은 보안업체로 보안이 다 되어 있고요. 지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안산 식물원 맞은편의 위치에 있어서요.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. 연습하실 수 있도록 방음부스 7대가 들어와 있고요. 악기 보관하실 수 있는 악기 보관함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무대에는 반죽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 원생들 발표회나 작은 이벤트들을 할 수 있겠죠?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불을 켜고요. 이곳은 테이블하고 의자, 고면대까지 연습하실 수 있게 엘프 윈 노트북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곳은 바로 제 스튜디오 작업실입니다. 여기서 레슨도 하고요. 음악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. 영상 촬영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곳은 안산 식물원 맞은편의 위치에 있고요. 러시 좋고 같이 연습하시고 레슨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마련했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소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곳에서 더 재미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한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해 볼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